평소에도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고 굉장히 체육돌 이런 별명까지 있으실 정도로 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시구에 가운데 서셔서 기자분들 바라보로 부딪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 후보 배우 권유리 씨입니다. 화이트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빵빵 퍼지는 플래시를 드레스가 또 반짝거리면서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셋, 둘, 하나.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자, 셋, 둘, 하나. 반대쪽도 한 번만 저기 멀리에도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대쪽도 한 번만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자, 첫 단독 주연작으로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가수가 아닌 또 배우로 등장한 시상식인 만큼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와보고 싶었던 청룡영화제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요. 너무 떨리고요. 네, 일단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충분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즐기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수상까지 이어지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